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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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.. 시청 중이되면서 형님. 자, 저, 윤리장. 이기면 안 된대. 이리장. 만나요, 뭘 돌려줬어. 자, 이 친구의 최강자들입니다. 정시우대, 이마흐. 내가 또 이길 거야. 가구 안 하면 안 된다. 자 앞으로 오세요. 자 앞으로 오세요. 자 갑니다. 5원에 dessus. 자 그러면. 슬쩍! 오늘 몰려갔어. 자다! 자다!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이번에는요 조금 룰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결승이기 때문에 이 원안에서 원안에서 밖으로 나오거나 상관없습니다 넘어지면 아웃이죠 그러나 이 파란색 밖으로 나오게 되면 탈락입니다 염원율 최선! 염원율 최선! 정리! 그렇지! 아 확실히 그렇지! 네 현서야! 너 수고했어 여기가 끝이야 현서야 안 되겠는데 현서야? 아 재밌겠다 자 준비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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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준비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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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도망가네 형이. 젖은 것뿐은. 아 젖은 것뿐이다. 1대0 막 앞으로 있습니다. 자 두 번째 판이에요. 자 준비 시. 아 이제 백인이가 이제 슛을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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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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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치면 끝이에요. 아, 힘든 점. 준비!